이것도 넣고 끓이면 좋긴 한데 그래? 지금 끓여버릴까? 지금 잠깐만 이거 파 뿌리가 파 하나 더 넣을까? 파 이거 뿌리만 좀 줘봐요 그럼 뿌리 넣고 끓이면 또 여기서 육수는 느낌 나 뭐야? 양념 벌써 넣은 거 아니지? 육수 내려고 파 뿌리 아니 아니 저거 해야 돼 고기를 일단 삶아야 돼 아니 거기다가 파 뿌리를 벌써 육수 내면 안 되지 근데 고기 삶음을 버려야 되니까 그거 놓고 거기에다가 뿌린다 하면 되잖아요 아니 저거에도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 고기 삶으면 고기 삶아 아니 저면서 끓여와서 갈아서 왔는데 아니지 여기서 해서 여기서 해야지 그리고 또 닦고 또 닦고 버리고 해야 되잖아요 언제 이걸 둬서 언제 버릴까? 아니 다른 걸로 하면 되지 아니 뿌린다 하나도 없고 그 고기 끓이기만 하면 된 거 비주얼 이 사람은 이게 방송하는 사람들이 카메라 지금 따야 될 거 아니야?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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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분명 뭐 어쩔쩔 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 육수를 내면 육수 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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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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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이 맞지! 아 이거 아니 아니지 생선은 생선대로! 고기를 먼저 해야지 사람아 아 그거 여기다가 브루스타에서 그거 하면 되잖아요 물이 펄펄 끓으려면 고기가 여기다가 들어가야 비주얼적으로 그렇지 이걸 왜 여기다가 파 뿌리를 놓고 앉아서 나중에 있어요 너 빠글빠글 빠글할 때 그거 잡는 한 칸트 까도 됐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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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아 이거 힘으로 그러지 말고 나도 힘으로 하면 내가 이겨 다 야 야 야 이거 빨리 저 파 뿌리 건져내고 아니 아니 이거 건져내면 안 된다니까 고기를 여기다 해야 돼 그러니까 어차피 오죽이기 때문에 어차피가 어딨어 형님? 아휴 말아 말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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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기분 안 좋아요 형님 야! 누군 좋아? 아니 이게 그렇게까지 화낼 거예요? 형님! 아휴 보리차 먹고 속이라 차려야지 형님! 아휴 보리차 먹고 속이라 차려야지 이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입니까? 아니 지금 이거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잖아 서로 좀 양보로 하면서 해야지 이거 불안해가지고 아니 우리도 다 계산해서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니까 자 우리 보리차 한 자식하고 좀 풀건 풀자고 그래요 형 풀어요 아님 죄송해요 자 우리 푸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건배! 선행! 선행! 아휴 아우 보리차 좋다 아우 좋다 아우 진짜 멋있다 오 이거 찐보리차네 오우 좋아 민물고기 삶아왔어요 아니 혹시 우리 라면 어디 있어요? 그니까 요거를 체에다 걸러가지고 여기 육수에다 하면 돼요 저 뼈 나오면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 뼈 좀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체망으로 걸러야지 잘 걸러야지 잘 걸려요 잘 느끼지 않으면 저 뼈가 나오면 뼈가 나오면 입맛 버립니다 한번 해서 손으로 확인하고 해야 돼 진짜 부드럽게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요거는 충분할까? 와 맛있겠다 안 나오는데? 그럼 위에 저건 건더기는 안 먹는 거냐? 저건 안 먹죠 아 진짜? 뼈랑 까시는 뼈랑 까시는 다 걸러내는 거고 이게 어디야? 자 여기 나온다 여기 딱 국물처럼 나와 요게 요게 이제 나오잖아요 딱 네 또 나오네요 요게 이제 그 예? 국물로 딱 이게 이게 그래서 어죽이야 자 근데 먹다 보면 형 그리고 이거 뚜껑 좀 한번 맛있다고 또 먹을 거야 고기는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야 나오잖아 딱 이 뼈는 물 너무 많은데 지금? 됐어 됐어 물 좀 퍼내야겠다 야 양리장은 더 하면 돼요 됐어 오케이 소면 그 소면 자 요거 요거 딱 이게 이제 어죽 봐봐요 이거 봐봐 아 이렇게? 여기 고기가 딱 들어가 있죠 네 아 뭐 라면을 넣어도 되고 소면이랑 라면 넣으면 맛있어 어우 맛있어 좀 이거 안 먹어봤잖아 이거 들어가도 향이 기가 막혀 오 좋아 야 근데 이거 먹어보잖아 미친다 이거 완전 완전 푹 그냥 구워버릴게 아니 아니 끓여야지 끓여야지 끓여야 돼? 아 잠깐 잠깐 내가 여기서 양념만 가만 좀 마줄게 매운탕 조금 얼큰해야 되는데 아니 일단 간을 좀 보고 간장? 아 맛은 있겠다 참기름? 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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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참기름도요? 정말 너 할 줄 알아? 아유 좀 하하하하하하 기세는 좋은데 아니 기세는 좋은데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니야 아 지금 나중엔 뭐 나중에 먹고 놀라지나만 아니 이경씨가 음식 잘하는거는 이렇게 들었는데 떡볶이 잘 만드더라고요 야 일단 좀 야 그것도 어디다 넣을래? 아 그거 넣지 마! 아니 넣어야 맛있어 충분해 이따가 나중에 한번 야 다시 달아 야 다시 달아 야 다시 달아 야 내가 넣는 내가 넣잖아 아니 똑같은 거 아니야 내가 넣잖아 뭐하는 거야? 아 미나리 이렇게 넣는 거야 아니 그만 야 미나리 그만 넣어 야 더 넣어야 돼 미나리 좀 이따 먹고 두고 해 두고 야 닫어 열어 열어 나와 안 넣어 열어 나 이거 열어 끈을 뜯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네 파 파 파 파 어 넣어 넣어 아이 저 아이 저 아니 근데 저렇게 넣으면 맛있어 이렇게 하다 보면 맛있을까? 한번 드셔보세요 자 한번 드셔보세요 오 끓이면 맛있겠다 양념 그 그 갓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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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이거 생선 향이 느낌이 있어 아 이거 어 향이 확 올라와 맛있는데 오줌? 매운탕 그 향이 확 올라오네 오우 야 이제 우제도 본격적으로 요리한다 수육갓 크게 크게 썰었습니다 자 자 이거 이거 실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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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끌어서 소면두면 끝이야 화력 좀 올려야 되겠어 나와봐 근데 재정 오빠 대단하다 근데 불까지 오우 화력 올라온다 날씨가 좋은데 할인은 만일 갈수록 날씨가 좋은데 osu 오우 왕